요번 영상은 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습니다 요 건물에 제가 요 방하고 바로 전에 올려인 방 요방은 1.5룸이고 아까 전방은 큰 원룸이었어요 영상 옆에서 제가 치수도 안 됐던 것 같아서 사진으로 감으로 보셔야 됩니다 1.5룸인데 주방공간 확실하게 크고 방도 굉장히 크죠 옷장 2개 책상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세입자분 짐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사진은 못 찍었고 비었을 때 한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랑 크기랑 똑같다고 하니까요 이사는 이사는 여기가 4월 1일날 퇴실 한다 합니다 가격은 1.5룸이고 가격은 8,000에 40 그리고 보증금 그 밑으로는 가능합니다 8,000에 40 8,000에 40 되고 뭐 7,000에 50도 되고 보증금 그 밑으로 가능합니다 1000에 10만원씩 뭐 보증금이 많이 낮으면 뭐 월세 조금 깎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1.5 신림역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이구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물론 8,000에 40으로 투룸도 구할 수도 있어요 7,000에 50으로 투룸도 신대방역 쪽이면 주택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치가 신림역에서 어 한 6분 정도 거리에 골목 없이 평지로 큰 길가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땅값 자체가 이쪽이 비싸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나는 꼭 신대방역 아니어도 신대방역도 괜찮다면 7,000에 50이면 신대방역에서도 투룸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거의 최근 투룸 크기의 1.5룸이라고 보시면 되요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 투룸 다 방이 작잖아요 전체적인 크기는 웬만한 투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